일단 만나서 오프닝을 한번 시작해볼까 오랜만에? 오케이 원래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틀면은 마킨한테 전화가 와 아 씨 어 맞다 엄청 좋은 사실을 하나 알았거든? 뭔데 뭔데? 레스터한테 전화를 걸면은 그 현상 수배를 없애준다고 해요 아 별 달렸을 때? 응 근데 굳이? What can I do for you? 오 쉣 안 돼 야 양악지력이 낮아? 이럴 젠장 이거 봐 항상 구독자들이 되게 좋은 팁들을 댓글에다 써주거든?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너무 족밥이라서 하지를 못해 야 오늘 우리 뭐 할 거냐면은 GTA 거리를 좀 활보를 해보자 우리가 GTA 콘텐츠를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뉴비 같은 게 맵을 몰라 그치? 어디서 이제 자전거 같은 걸 하나 구해와가지고 이제 맵을 좀 외우면서 탐방을 좀 해볼 겸 이렇게 자전거 타기 자전거가 있나요? 구해야죠 타 본 적은 있어요? 아 있죠 오 가봅시다 하하핳 아 하이파이브 치려고 한 거지? 하이파이브也 아니 뭐하세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치러야 돼요 하이파이브 예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세요 주제에 당신을 후려 갈겼대 어? 아유 오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을 쳐놓고 넌 지금 살인마야 인마 아우 씨rie님이 없나봐 응? 사람을 죽여 사람을 누가 누가 사람을 쳐놓고 I'm sorry 이거 볼 때니까 여기 있으면 나 타죽나? 여기 대박 자전거를 뭐하러 가봅시다 보통 공원 쪽에 많으려나요? 공원 자전거를 사러 가면 되지 왜 남들 걸 뺏을라 그래요 살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야 상식적으로 자전거를 사야지 대여를 하든가 물론 여기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는 곳을 설치하러 가봅시다 공원! 비치에 있지 않을까? 비치? 파크에 있지 않을까요? 살자 여기 어때? 찍었어? 와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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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걸? 뭐야? 패딩이 치고 있어 야야 저거 뺏어야 돼 저거 어딨는데? 노란색? 어 제발 신호 바뀌지마 제발 그치 땡큐 자연스럽게 탑순 차를 버리건가? 야 별 야 비싼건가봐 두개나 붙어 근데 이 정도 차면은 일추면 뿌리칠 수 있긴 하거든 여기가 어? 오 마이 갓 무수제비했어 방금 내 캐릭터 몸으로 여기서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 아 이거 수륜양용차였어 왜? 완전 변명이 돼? 자전거 찾아보자 어? 아 비온다 오 마이 갓 아 이러면은 사람들이 들어가겠는데? 그니까 어? 나 어디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는데? 홀라 갑자기 아저씨나 타랐어 그래서 지금 레스터 아냐? 맞아 왜 들어가진거야 여기? 어딘데? 난 패러가줄게 오빠 나 나 가고싶어요 어쩔수 없게 아 나 저쪽 끝쪽이었어 거기서 오른쪽 가면은 의자같은거 있거든 그렇게 멀리는 안봤는데? 어 거긴거 같아 뭐야 이거? 왜? 이거로 뭐하는거죠? 어? 동철이 나 겨누고있나봐 선생님들 야 괜히 시비갈지 말고 거기 앉아봐 어? 뭐 말해? 오지말래 어 아저씨 뭐하고 계세요? 네? 뭐하고 계세요 아저씨? 옆에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있어볼까? 어때요? 멋있는데? 와우 동료네 동료 나도 여기다가 엄폐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황천도 못 승천도 못 황천 승천이요? 오 야야야야 자전거 자전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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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쉔 두 대야 두 대? 후후 야 벌복한 자전거 없었네 야 씨 샹 샹이라고 할 것까지 여기 좀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진흙이라 그런가 느려 느려 와 고증 지려 언덕에서 잘 안 나가 일단은 이 주변에 한 번 슥 돌죠 와우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터졌나본데? 하체 언덕을 좀 해봐 요즘 하고 있다고 야 내 거 터졌나봐 터졌다 터졌다 내 거 아 진짜 그게 터져 아 뭐해 뭐해 죽이지 마봐 아 진짜 이거 안 가잖아 어쩐지 안 간다 했어 아니 자전거가 별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비싼 자전거로 사자 어? 상승은 아니에요 뭐야 어이구 어이구 할인매장 이런 데 팔지 않을까? 좀 알아나봐 아니 터뜨린 건 뭔데 누가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 미안하니까 내가 자전거값 벌고 있잖아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장의 무대랄까 오케이 오케이 후후 1150달러면 얼마지? 야 10만원 돈인가? 나이스 아니 도둑의 낭만 자전거 타고 도망가 슉슉 어떤 도둑의 낭만이야? 아 너가? 응 오 자전거다 몇 개 몇 개 몰라 누가 여기다 세워놨는데? 두 개 있어 딱 두 개 있어 응 나이스 그 맨 파란 거 나이스 이 사람도 왜 왜 왜 왜 이렇게 막는거야? 응 뭐야 뭐야 야 얘들 어무살 조져 뭐야 이거 봐봐 으악 야 나무에다 대가리 박았어 그래서 아프겠다 야 자전거 타는 사람 한번 쫓아보자 어 앞에 앞에 자전거 자동거 루트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저씨 너무 느린데? 얘를 건들면 좀 빨라질걸? 아 그래? 얘 벗고도 있는데? 됐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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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복주족이다 예 아 빨리 가세요 어 야 야 그럼 안돼 야 인터넷에서 살 수 있나봐 인터넷 오 나이스 자전거 매장 자전거 매장 대박 800달러 오 괜찮은데? 하나 사? 오 야 이런거 비싼데? 아 달러면 뭐 씨 얼마야 만 달러 100달러 10만원 1000달러가 100만원 오 1000만원? 응 야 이럴거면 야 중고로 소나타를 사지 야 근데 나 어디갔어 근데? 김 차량 요청이 안되는데? 뭐야 내 자전거 나 사기당했어 누가 몰라 팔아먹은거요 당근에다가 넘겼어 오 나이스 나이스 타자 와 야 이거 탱크 좋다 주인을 암살한 다음에 뺏어와 버려 그럴까? 주인 암살한 다음에 아니 그건 좀 그렇잖아 하지만 죽여 설마 짐승도 그러지 오잉? 어머나 진짜 식쓰레기네요 어머나 야 나 자전거 없당께? 1000만원 주고 샀다며 완전 사기당했네 오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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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미친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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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누가 쏘는거 네 1000만원짜리 바로 부숴 거지 야 내 자전거 어디갔어? 야 내 자전거 어디갔어? 다시 가져와야지 다시 가져와야지 야 설마 이제 라네가 당근에 제 자전거를 팔아버렸는데 집에다가 누가 어떻게 되찾아요? 아니 야 어디갔어? 달리기도 못했어 달리기도 못했어 야 이년아 야 집에다가 아우 아우 아 여기여기 근처에서 터졌을텐데 그러면은? 그거 잔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요새 못붙이나 이거? 아니 컨텐츠 망했냐고 아 야 누가 망쳤는데 지금 내 자전거 누가 야 물어내 누구야 다시 가져와 아니 너가 구매 안 한거는 보험 안들어져 있음 아니 내가 천만원 주고 산 자전거 안에가 부수고 없어짐 천만원짜리 자전거가 어딨어? 있어 임마 내가 샀어 사기당했다는거야? 아 실제 자전거 그럼 이영각이지 풍풍풍 뭐야 야수? 나 야수가 돼버렸어 왜 야수라고? 나 야수 됐어 야수라고 나 지금 어딘데 니가 이거 봐봐 나 야수로 변했다고 봐봐 사람들이 지금 날 찾아다니는가? 어딘데 니가 여기 있잖아 여기 내렸어 아 오케이 가봐 죽이지와봐 뭐야 야 진짜 얘 괴물이네 완전 야수지 죽일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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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아 돈주는거 같은데 야수는 좀 평소보다 강하대 진짜? 주먹으로 때리라고 다 부수어? 너 때리라고 오오... 일로와봐 주먹으로 죽을거야 quien 죽이라 STEPHAN dest scalable 홀로 thank you 귀신 수류탄이요 귀신 삼류탄이요 잡았다 다인가? 난 그렇게 약하지 않지 야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왜 이렇게 안죽어 죽겠다 죽겠다 됐다. 승자. 오 12,000원. 야 맺겄다. 고맙다 기만해. 2,000원 이득 봤죠? 어 나 그래도 플러스 2,000달러야. 아 진짜? 둘 다 이득 봤네. 자전거 값을 이렇게 뺏기더니. 어 그럼 지금쯤 내 집에 가면은? 자전거가 있을지도? 아 없는데? 아 12,000달러 다시 받았잖아. 그때 자전거 보험. 아니 자전거는 보험이 안 되는군요. 자전거는 보험이 안 된다잖아요. 그럼 한 대 더 사. 얼마나 한다고. 언제 산 부었다고요 인마. 그지냐 아니면 그지 새끼냐. 그지 언저림. 내 자전거. 야 그러게 좀 800달러 이런 걸로 사지. 누가 이렇게 해요. 한 번 살 때 고시게 해야지. 아 더 이상 영상 찍을 힘이 나지 않아. 돈 좀 주실분. 바로 이렇게 갚아줘?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예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 뚜뚜뚜뚜뚜뚜 어? 꽉. 뒥사고요. oulfen